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어떤 선물을 고를지가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경기가 어렵다지만 중저가 상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매출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설 선물 코너. 진열된 제품 대부분이 5만원 안쪽의 실속형입니다. 지난 한 달간 예약 판매를 해보니 3만원대 제품이 가장 잘 팔렸습니다. 서민적인 입장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실속 있는 제품을 지금 많이 보러 왔거든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과일 세트도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과와 배를 따로따로 파는 상품이 잘 팔렸다면 지금은 이렇게 수입 과일까지 섞어 파는 혼합세트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우세트는 지난 추석보다 가격은 10% 올랐는데 판매는 70%나 줄었습니다. 평상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세트 상품의 가격대가 상당히 높다라고 고객들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백화점에서도 5만원 이하 실속형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고가 선물을 찾는 고객도 여전히 적지 않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가격점 측면도 상당히 양호하면서도 여기에 백화점에서 혜택 주니까 제가 원했던 가격이면서 중저가 상품 위주지만 전체 매출이 지난해보다 늘며 유통업계는 설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